시즌이 겨울이 원래 작은가요? 위에는 엄청 크고 아래는 작은데 전에 집 근처에서 끈적끈적한 시럽만 없었잖아요 여기서는 망각한건데 정황한 데서 보니까 좀 틀리겠지? 너무 작 너무 커 위에는 배비가 너무 큰데? 맛있겠다 위에 너무 커서 힘들었어 역시 이 맛이지 집 근처에 너무 맛이 없겄어 나중에 벌집 아가리붕어빵 저거 먹어봐야겠다 맛있겠는데? 얘는 누텔라랑 독산벨집 쟤는 아이스크림이랑 누텔라 이거 먹어볼까? 나중에 먹어볼까? 사촌보다 비싸던데 이거 편안해 진짜 맛있어 응응 이게 3,000원인데 아기 얼른 코팅 잘 됐어 진짜 맛있다 좋은데? 여러분 이게 아가리붕어빵 아봉이라는 건데요 너무 먹고 싶었던 건데 이게 드디어 샀어 근데 앉아서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좀 걸어가야 돼 근데 짐이 너무 많아 근데 거기서 걸어갔어요 여기까지 봐봐 진짜 맛있다 걸어갔어 징글볼 놔두고 먹어봅시다 한 번만 좀 먹어봤는데 꼴이 진짜 엄청 달아 진짜 꿀맛이야 왜 이렇게 달 줄 몰랐어 다 느껴볼 것 같아 달고 아이스크림 맛있고 제대로 먹어보자 이제 한 손으로 솔직히 힘들거든요 먹고 나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 뭐지 물을 좀 나아 물간다 물간다 물개는